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단을 교류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평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를 추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저 독일의 빅덴베르크 성당 정문의 95개조의 논제로 교황청에 항의하는 그런 경고문이 붙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노마 교황청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의 논제였습니다. 당시에 노마 교회는 부패해서 지금 현재 바디칸 공하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모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금을 하는 수단으로 면죄부를 발행해서 성도들에게 팔았습니다. 이걸 사는 사람은 죄가 면죄되기 때문에 조상의 죄,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당으로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매한 성도들은 돈을 주면서 이것을 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리틴 루터는 부패가 크게 다른 이 당시의 교회를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그가 95개조의 그런 부패한 노마 교회의 그런 교리를 지적하면서 그가 함께 토론을 제외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신앙 행위의 표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이나 율법의 중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만 된다. 세 번째, 친부 앞에서 고해성사함으로 우리가 죄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평범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리틴 루터는 당시 부패한 노마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개혁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인데 48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개혁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왜? 계속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 교육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오직 은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는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은혜, 이런 오직 은혜로 귀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여기 나왔는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고 또 기뻐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랫동안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관계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처음에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반듯하고 또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좀 나면 조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 한 달, 두 달 지날 때 좋은지 아닌지 내게 또 와요. 인정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같이 느껴지는데 인정이 없어. 냉정하고 자기 몸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콧구멍 무너지게 하고 얼마나 향수를 뿌렸는지 여기 앉아서 뿌렸는데 내 코가 아파서 설교가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자기 몸에다가 온갖 비싼 거 다 걸치고 밍크 털을 입고 와서 얼굴은 세련되어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딱 보면 정이 떨어져. 정이 안 가요.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보면 갈수록 정이 가요. 그래서 교회는 세 종류의 정이 있다는 겁니다. 육정, 인정, 영정, 영적인 정. 이걸 느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 와서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남이야. 내가 뭐 원래 미남인 거 잘 알잖아요. 왜? 천하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전무후무니까요. 이전에도 없고 이유도 없는 유일하게 하나 만들어놓은 작품이 나니까 나야 미남으로 알죠. 그런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교인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 가운데 감동과 설레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 나를 죽이는구나. 너무너무 놀랍죠.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데 말할 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탄한테 카드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요.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건 무엇으로 씁니까? 위에 있는데. 그럼 밑에다가 쌓이를 휘둘러요. 하하, 괘씸 안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이게 됐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 나는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이야, 미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뢰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럼 제가 이런 카드야말로 이건 영원히 보존을 하고 깊이의 금고 속에 넣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하, 주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하죠. 이 시간도 여러분 부자라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휘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이 성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병든 자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 병을 고쳤을 때 이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마라에 기념하려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사람이 있겠지 해서 은혜 받을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천지하신 주님은 길을 걸으시면서도 오늘 베스다의 언덕으로 가면 은혜 받을 사람이 거기 있지 또 베다니에 가면 있지 그래서 단일한 겁니다. 수부가성에 가면 은혜 받을 여인이 있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 받을 사람을 탁하는 중에 열두 제자를 탁했습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은혜, 경제적인 은혜, 이런 은혜는 받으려고 기대합니다. 왜? 노마의 학정으로부터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정치인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자,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고 떡을 먹이는 이 위대한 경제적인 메시아,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말씀합니다. 내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들과 서유관들과 제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주님이 죽는다니? 그럼 우리는 모든 게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래,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이 왜 죽으시옵니까? 라고 만류할 때 사다나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하셨어. 주님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지 않냐고 딴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내리쓰고 산으로 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제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내리쓰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이 말씀을 하신 후, 여기 이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장들과 서의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카라사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몸으로 이루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라고 세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는 게 제자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은혜 받으라고, 그걸 본받으라고 세움을 받는 훈련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디에 섰는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섰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펴보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위에 36절에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소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당시에 사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천명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아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조응과 부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수능시험 또 무슨 휴직 가정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에서 내 생에 변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조응과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났느냐 누가 보금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씌어져 광챙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용모가 변화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용모가 변화돼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의 얼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 내가 예배 오늘 설교를 확거댔구나. 왜? 교인들의 얼굴이 어둡다든지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을 가져간다 할 때는 저는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회개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런데 그 용모가 변화되는데 이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별세할 걸 말씀할 때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문득 나타나는데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자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별세할 걸 얘기합니다. 이 별세는 우리가 읽은 22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내용을 다시 표현한 겁니다. 별세한 말은 떠날 별자, 세상세자,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다를 별자, 세상세자,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별세 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별세할 때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로 그래서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별세입니다. 이 헬라의 단어가 엑스더스, 엑스던 이건 출애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을 떠나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게 엑스더스입니다. 애급만 떠나는 게 아니고 꼬잉아웃 나와서 저들이 들어가는 가난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엑스더스, 출애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애급만 나와서 가난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배우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건 슬프고 탄생하는 백성들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왔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입니다. 이런 놀라운 단어를 여기 썼어요. 엑스더스, 엑스던 그래야 별세였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은 별세하면 죽으라고 별세합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별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라고 별세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별세가 있어요. 천당 별세, 죽어서 천당 가는 별세 또 하나는 죽어서 부활 별세 그건 영화로운 별세고 천당 가는 별세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별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별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냐 날마다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죽었다고 앤 크리스도 내가 그 안에 살았다고 부활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별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구절인 갈라데아스 2장 20제를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사신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것이 별세의 은혜요 별세의 신앙입니다 이 별세의 은혜를 받으면 첫째 어떻게 되느냐 변화됩니다 변화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별세를 해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별세로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죽고 부활이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두 가지 면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병근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그리고 오병 이후로 기적을 행해서 먹이시고 이거 다른 사람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향한 기적이 있는데 이건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용모가 변화된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대의 기적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기를 추천합니다 사업이 잘됐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병원에 살아났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최대의 변화는 자기의 기적은 자기 변화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용모가 변화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얼굴이 변화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처녀때는 인물이 좋았는데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 얼굴 보셔서 아주 인생 퍼렸습니다 하하 안 됐구만 어떤 시어머니요 목사님 내가 원래 괜찮았는데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열받쳐서 기미가 끼고 눈곱이 끼고 머리가 빠지고 입을 이었습니다 하하 불쌍한 기고 어떤 교회 사모님이 그 결혼 전에 사보는 남편을 만났어요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라 보니까 달라 가끔 폭력이 나가고 아주 복잡한 남자예요 그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또 은혜 받았다고 목사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뛰어가지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라는 거야 하하 그래 사모님이 교회당에 가서 주여 주께서 결혼하라 해서 기도 중에 했으니까 주께서 결혼하라 해서 남편을 만나 싸우는데 그 남편 만나서 나는 불행해졌습니다 주님 그 남편 만나서 저는 참으로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믿고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 만난 내 팔자패를 했어 하면서 아주 불행한 나날을 살아가는 그 사모가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딸아 언제 내가 너더러 내 남편 믿고 살라더냐 내가 언제 내 남편 믿고 살라더냐 깜짝 놀랐죠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 남편 믿고 산다고 했지 또 내가 언제 내 남편 보고 행복하라더냐 나를 믿고 행복하라 했지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라 했지 네 남편 때문에 행복하라 했던가 내 말을 취소하라 그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지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남편 믿고 살면서 열받치고 남편 보고 살면서 울고 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찬성을 부르고 눈물을 닦고 방 안에 와서 남편을 보니까 예전 남편이 아니에요 왜? 예전 남편이 아니죠 주님을 보는데 무슨 예전 남편 보면서 열받칠 게 뭐 있겠어요? 왜?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남편을 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남편이 주먹질을 하면 오 주여 그러니 그 남편이 주먹질을 하려다가 같이 되더래야 이게 힘이 나가는 건데 오 주여니까 못된 거예요 왜? 주여 하는데 쳤다가 벼락 맞으려고? 완전히 가정이 달라졌죠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를 주님에게서 얻으세요 십자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이 속에 모시세요 할렐루야 이 변화를 받아야만 행복해요 얼굴이 옛날만 못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랑 다른 게 아니에요 얼굴이 지금 옛날같이 아름답지 못하고 기미가 많이 끼었다 기미를 빼세요 마사지로 빼지 말고 은혜로 빼세요 할렐루야 제가 LA 장로 세미나에 갔는데요 아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인상이 험악한지요 놀랬어요 이 장로님은 더 얼굴이 험악할 텐데 더 험악해 그래 내가 한마디 했죠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런데도 안 웃어요 그러면 어느정도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얘기죠 목사와 전투월 임전태세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랬죠 언제적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장로 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 되면서부터 이렇게 인상이 험악하냐고 그랬더니 목사와 싸우다 그랬습니다 아 목사와 싸우다니 목사와 함께 은혜를 받아야지 왜 싸우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오늘 제가 장들 앞에서 목사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목사와 교인들에게 성도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을 못 끼쳐서 그랬다니 용서하소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물었어요 현재 그 얼굴로 천당 잘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딱 말해요 이 얼굴 가지고는 천당 잘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몰라봅니다 구원 받을 때 얼굴이 아니니까 어디서 왔나 이게 암흑의 장로입니다 내가 몰라보겠는데 3일 동안 별세의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왜 은혜를 받느냐고 목사와 싸우는 목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됐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화나게 용무가 싹 박아졌어요 천당 잘 가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제 잘 가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우울하게 나가는 사람 천당 잘 못 가는 모습입니다 천당 잘 가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며느리 때문에 지어머니 때문에 사업에 망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업에 망해도 얼굴은 화내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사업 때문에는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사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용무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이 상가대도 용무가 변화 안 되려면 내려가야 돼요 뭐대로 거기에 앉아 있어요 상가대는 은혜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리스 오인 이게 어디서 됩니까? 별세하면 변화를 받죠 별세가 변하니까요 변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별세하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게 변화입니다 내 욕심 내 감정 체리고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변화입니다 이게 별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뭘? 별세를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죽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최고의 영광은 별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장로 영광스러운 목사 영광스러운 집사 영광스러운 권사 영광스러운 그리성이 어디서 됩니까? 돈 벌었다고 영광스러운 그리성이 됩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번데까지 벌고 못 벌면 마세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사는 목적입니다 영광스러운 건 돈 벌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별 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별 달아 놓으니까 골프치로가 돼요 여러분 별 달아 쓰면 별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별 달아 쓰면 부하를 많이 데리고 와야 별 다른 가치가 있죠 사장되었으면 사원들을 많이 데리고 와라고 사장 높이는 거 아닙니까? 베네오라고 사장되었습니까? 돈 벌어가려고 처치오라고 사장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뭡니까? 전도해야죠 이번에 대각성 전도에서도 사장이라면서 혼자 편만 데리고 왔어요 그 무슨 사장이요? 죽는 사장이지 그게 죽은 사장입니다 그건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광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영광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광이네 영광이 되어서 아 그대를 보니 예수를 본 것 같구만 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예수 보이는 거죠 그대를 보니 천사를 본 것 같구만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천사처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예수처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 지위를 묻지 마세요 어떤 직원이라도 사장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천사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감동을 줘야죠 어떻게? 딸을 별세시키면 됩니다 제 교회 정직사람분이 있어요? 참 제가 봐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시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난 게 잘 만났죠 시아버지한테 맞고 다니는 거죠 그 시아버지가 때리니까 처음에 시집어가지고는 이런 시아버지가 있나? 하 참 회괴한 일이다 이런 팔자가 어디 있나? 하고 원망스럽게 다니다가 어떻게 한식격이 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별세의 은혜를 받아라 딱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시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천당을 잘 간다 눈에 보이는 시아버지와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삼길 수 있겠는가? 아 그렇다 때리는 시아버지라도 내가 잘 받드는 것이 내가 효자지 잘하는 시아버지가 용돈 주고 옷 사다 주고 집 사주는 시아버지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시아버지는 이웃집 아주머니도 할 수가 있어요 때리는 시아버지 잘하는 게 효자지 아버지가 때리면 하 감사합니다 별세의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삼기는데 늘 와요 복사님 머리가 아파요 기대해 주시죠 왜? 시아버지가 때려서 머리가 아픈 건 나는 안수해서 고칩니다 나는 안수해 주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노인년 갔다 오다가 쓰러졌어요 충풍이 들었죠 성격이 너무 강팡하니까 3개월 동안 누워서 대소변받아내야죠 그런데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노인이 방바닥에다 밟아요 냉장고에 칠해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방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6시에 퇴근해가지고 문을 딱 열면 악취가 쫙 그 악취를 막고 청소하면 죄를 짓지요 미운 마음이 드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간질이 5분 동안 계속 별세해달라고 기도하면 코에 냄새가 진한 장미꽃 냄새로 바꿔집니다 악취가 바꿔져요 그때 내 죄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찬성 부르면서 남편은 남편은 제교래와 부인 청소는 들어갔다가 코가 무너지니까 인상을 쓰고 한 사람은 천사같죠 3개월 동안 청소하면서 지나다가 할아버지 돌아가 있었어요 제가 갔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남편이 제 곁에 오더니 복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존경스러운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절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딴 줄 알고 내가 뒤로 이렇게 물러섰어요 절 받으려고 그런데 저를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복사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제 아내입니다 아 아내라 아내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절해주고 싶다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해요 정말로 절해주고 싶어요 제가 불렀어요 정집사님 이리 오시지 이리 안 때요 같이 절합시다 절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역사에 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역사에 절 받는 위대한 우리의 주로 딱 깼습니다 어디에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설교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거 별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정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잘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설교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대조가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그럽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순교자 선양원 목사님 뭐가 유지합니까 인물이 우리 정도로 생겼습니까 우리만 못해요 그러게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사기를 별세시켜 섬겼고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저는 마음이 무뎌지고 조금 컬컬해지면 골반에 들어가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기철 목사님의 옥정 찬성 선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그 영성을 주시하소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 역사에서 언제나 절받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그분들이 학유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장이 되었습니까 부자입니까 대통령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세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을 때 그들은 죽은 죄입니까 이 민족과 함께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세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우뚝 세우세요 위대하게 세우세요 절받는 존재로 세우세요 회사에서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절받는 존재로 세우세요 지위를 묻지 마세요 가정부일지라도 절받는 존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의 목적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영광스러운 별세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에는 주님 그럴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 영광스러운 별세의 은혜를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 내 남편이 좋아 때려도 좋아 왜 주님께로도 은혜 받으라고 때리니까 그래서 때리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깡패가 있는가 그건 깡념입니다 깡패하고 사는 깡념 때리는 남편을 보면서 오 주여 그때는 이 여자는 맞는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그런 남편을 주로 받기 때문에 천사가 되어옵니다 여러분 천사로 사세요 깡념으로 살지 마세요 남편 맥살 잡지 마세요 천사로 사세요 빗박하는 회사에 가서도 사장을 주님처럼 삼겨보세요 아 그대가 천사구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인생을 살면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행복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요 이야 참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교회에서 늙은 자인데요 목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그렇게 저자는 목사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하 참 놀랍다 내가 어쩌다가 저자를 만났나 이건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괴랄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자를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할 생각을 안는데 어느 날 성역에서 감동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가갔어요 농촌교회에서 그래 갈 데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또 시작했죠 주로 그러시오면 나이가 지금 꽤 들었사오는데 천당호텔에 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아이고 갈 데도 없고 때도 안 되고 이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못해봅니까 견딜 수가 없죠 주여 그러시오면 그 천당호텔에 가신 능력으로 버릇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버릇을 고쳐달라고 큰일이 됐더니 주께서 못 고치겠다 때가 고칠 능력이 없다 천당호텔에 가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근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으로 왜 저 자를 못 고쳐옵니까 그랬더니 나도 저런 잔 못 고쳐 그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을 능력은 있다 고칠 능력은 없고 죽을 능력은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그의 죄를 사이에서 내가 데려가느니 너도 고칠 생각 마라 네가 고칠 나다 열받으면 너 명대로 못 살아 네가 은혜 받고 와야지 열받아 죽어서 오면 되겠나 주께서 물으셔요 너는 내가 거쳤니 주님께서 나를 못 고쳤거든요 저자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고 피장판을 못 고친 건데 못 고친 주제에 남고 질라고 하니까 됩니까 제가 기도를 받고 있어요 주여 나를 별세 시켜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전에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자하고 싸우는 거지 내보내려고 천당 대가 달라고 그거 죽였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눈동자가 부드러워져요 그때 내가 완전히 내 욕모가 바꾸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는 편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편안해지면서 그 늙은 자를 볼 때 내 눈동자가 부드럽고 내 욕모가 변해지니까 그분도 무장을 싹 해지었더만 그래서 피장파장 좋아졌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빚을 뛰어먹고 도망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매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남편를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혼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I love you 그렇게 하고 왠신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숭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할 때도 잘 가시오 잘 가시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별세의 은혜를 받아 이대로 조사하오니 도백하세요 이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최대의 변화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복 이것은 예수의 소가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애인데 내가 죽은 만치 행복합니다 내가 죽은 만치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정욕을 죽이십니다 오 성령의 임자 오늘 여기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별세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선한 감동과 모든 성도가 부러워하는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을 별세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사도로 파성되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들어가는 가정마다 사회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별세의 사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